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은 노비통 이것은 마이보험 체크 광고입니다. 보험 하나쯤은 들어야 하는데 하시는 분들 내가 들어놓은 보험이 제대로 된 거요 하시는 분들 집중하십시오. 요즘 나라가 앞으로 병원은 마음대로 갈 수 있을지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검사면 꼼짝없이 뒤집어 쓰는 건 아닌지 참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내 인생 대책은 내가 세워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한 달 5만원 이내로 꼼꼼한 설계가 가능하고 이미 가입한 보험도 체크해주고 웬만하면 기존 보험은 살려놓고 빈틈을 메워줘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왜 마이보험 체크 설계사분들은 어느 한 보험사에 속해 있지 않고요 보험사의 계약수당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설계를 해주시거든요. 국내 35개 보험사 중에서 그 상품들 중에서 가입자한테 가장 유리하게 나온 상품만을 딱딱 골라가지고 탄탄하게 구성을 해줍니다. 제가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험이란 것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부담 없는 금액으로 해지할 생각이 안 들게 가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고 아이들이 어릴 때 들어놓은 보험이요 나중에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것 정도로 가치가 커져 버립니다. 기왕에 드는 보험 찐민주시민이 운영하는 든든한 회사에 물어보십시오.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무료 상담조라는 1800-7917 또는 카카오톡 상담하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성범 TV보고 연락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설계사분이요 자세를 이렇게 고쳐 앉으신다고 합니다.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정진석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우리한테 아주 빅재미를 주고 있죠. 둘이 사실 티키타카 해가면서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한편으론 자기들끼리 심간편하게 밥그릇 싸움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씁쓸하기는 하지만요. 재미는 있습니다. 아주 무지익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둘 사이에 치고받은 과정을요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쭉 한번 보였습니다. 제가 요약한 내용은요 말하기 편하게 구어체로 바꾼 것임을 밝혀둡니다. 조심해야죠. 지금은 검찰 공화국이니까. 먼저 정진석 의원이 선빵을 날렸죠. 6월 6일 우크라이나로 간 이준석을 향해서 우크라이나를 왜 간 거요? 뭐 자기 정치하러 간 거 아뇨? 혁신위원회? 혁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기 측근 당협 쇼핑이나 하지 마라 그래요? 라고 얘기를 했죠. 정진석 생각에 이준석은 이제 성상납건으로 징계가 될 것인디 저라고 돌아다니는 것이 불씨 살리는 걸로 보여갖고 미리 눌러야 겄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대요. 근디 한 시간 이십오 분 만에 이준석이 더 세게 펀치를 날려버리죠.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 김용삼 전 대통령이 한 이야기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즉. 제 소리 의시네. 이래버린 겁니다. 다음날 7일. 이번에 이준석이 먼저 때려버리죠. 러시아 역성을 들어요. 그게 기회주의입니다. 이준석은 아마도 분이 안 풀렸었나봐요. 근디 정진석도 가만히 있을 양반이 아니죠. 같이 세게 나가버립니다. 어리고 젊은 정치인이 한 말이니까 웃어넘겨야죠. 아 사실요. 정치 경력이나 나이를 떠나갖고 당 대표한테 이렇게 젊다 어리다. 이런 표현은요. 절대 할 말이 아니죠. 근디 정진석 의원은 워낙 말투나 행동이 고압적인 분이라서 정진석다워 보였습니다. 근데 상대는 이준석이죠. 그날 밤 육모방망이를 꺼냅니다. 우크라이나 의원들이 줬다는 방망이 사진을 떡하니 올리면서 육모방망이 같은 걸 주셨네요. 왜 육모방망이일까요? 그렇죠. 정진석 의원이 예전에 육모방망이 발언을 했거든요. 보수존립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준석이 모양이 전혀 다른 방망이를 육모방망이로 표현한 것을 보면요. 정진석이 보수존립에 도움이 안 된 이 뒤통수를 뽀... 뭐 이런 뜻일까요? 이런 메시지일까요? 예 맞았습니다. 본인이 인터뷰에서 정진석 겨냥한 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매우 재미지죠. 잠시 후 팔일 새벽 다시 이준석이 연타를 날립니다. 정진석 의원 그 지역구 충남에서 평가 점수 미달인 사람을 갖다가 넣으라고 우겼다는데 뭐 뭐 정진석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나한테 공천 얘기하려면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걸요. 이거 뭡니까? 첫날 공격할 때 정미경을 분당을 당협위원장으로 꽂은 걸로 당협 쇼핑이라고 한 것을 찌르고 있다가 한방 먹여버린 것이죠. 젊고 어린 정치인 얘기니까 우선 옮겨야죠 했던 정진석은 이제 표정관리가 힘들어졌죠. 작심을 하고 확 쏟아내버립니다. 내가 당대표 창이 됐을 때 안아주고 축하해주고 했는데 내가 한마디 했다고 조롱하고 왜곡하고 어디서 이런 나쁜 짓거리를 배웠어. 내가 무선 공천 장난쳤다고 얘기를 해갖고 신문에 다 도매되게 만들고 말이야. 뭐 공천 얘기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해? 선배가 한마디 하는데 왜 큰 용기가 필요해? 한마디 했다고 선배한테 개소리를 하고 말이야. 건방지게 말이야. 사람 좋다고 함부로 걷어차는 거 아니야? 글쎄 뭐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뚜껑이 제대로 열리신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하면 이준석이 멈출 줄 알았을까요? 오판이죠. 잘못 걸려버렸어요. 상대는 이준석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은요. 뭐 코딱지 튕겨버리듯이 하는 이준석이지요. 30분 만에 대놓고 더 까버립니다. 아 나 참. 내론 안 부르시네. 먼저 때려놓고 왜 반응하냐고 따지면 적반하장 아닙니까? 1년 내내 이러셨잖아. 라고 까버리죠. 정진석은 입을 다묽니다. 아마도 그날 혈압약 드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싸움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미 이준석 승이니까요. 근데 이준석은요.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찬스다. 이거다. 싶었는가 봐요. 반응이 없으니까 다음날 또 때려버립니다. 귀국 비행기를 타면서 아따 뭐 우크라이나 간다 하면서 뭐 그렇게 SNS를 무지하게 해버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지막까지 어줍잖은 양비로 내세우지 마세요. 1년 내내 흔들어놓고 무슨 싸가지를 논합니까? 내가 참으니까 만만해 보이셨나? 착각 들으지 마셔. 이렇게 질르고 비행기를 타죠. 귀국해서 9일날 또 때려버립니다. 자기 정치 들으지 마세요. 그거 추태 아닙니까? 이분요. 당의 어른도 아니에요. 와... 셉니다. 이준석 본인도 정진석 딱 붙잡고서 극한의 자기 정치를 하는 상황인데 저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침묵하던 정진석은 다음날 10일 사진 한 장을 띵하니 올립니다. 소위부답. 그저 웃을 뿐 답하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이준석이 이걸 또 까버립니다. 소위부답하겠다면서 소위부답이라고 올리면 소위부답이 아니지. 12일에도 이준석은 그러게 왜 당대표를 건드려 서열도 안 되는 양반이 이러고 있고 정진석 의원은 지옥구로 내려가 불었죠. 여기까지 끝! 좋아요. 이준석 완성!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인지 아니면 더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상황만 봐도 무지하게 재미지죠. 이준석이요. 선거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로 간 것은 이제 성상남으로 자기가 표적이 될 것을 알고 징계가 되더라도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미래를 도모하려고 액션을 한 것인데 마침 정진석 의원이 자기를 때리니까 뭐 그간에 쌓인 것도 있겠다. 목덜미를 콱 물고 놔주지를 않았고 정진석은 제대로 물려가고 놔! 놔! 하는데도 놔주지를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급기야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사람들 다 쳐다보니 쪽팔리니까 고개는 들지도 못하고 죽은 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석에게는요. 정진석이 자기 체면 세우고 이 구역의 또라이는 나열! 요구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상대였죠. 윤핵관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열이 뒤로 밀려 보이는 사람이라 맞짱을 떠도 큰 부담이 없고 당 내에서는 좀 기침 좀 허는 양반이니까 타격감이 크니까요. 실제로 이준석과 측근들이 일제히 정진석을 때리는데도 윤핵관을 비롯한 국힘 사람들은 팝콘 씹으면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윤정부 귀여움을 받지 못하는 국힘 사람들은 속으로 신이 났을 것이고 윤핵관들은 참전하자니 자기까지 물릴 것 같아가지고 몸을 살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준석이 독이 바짝 올랐으니까요. 정진석은 이준석 좋은 일만 시키고 지금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요. 그가 하는 발언은 진짜로 개소리로 치부되버릴 것 같아요. 이준석 성공했습니다. 이제 성상남으로 징계를 받고 대표적으로 물러놔도요. 이미 자기 이미지는 심어놨어요. 물론 징계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커졌다고 봅니다. 국민의힘과 부패 언론이 마음만 먹으면 요거 뭉개버리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래도 어찌라고 이러는 건 국민의힘 특기니까요. 어쨌든 정진석 재물 삼아갖고 작전 잘 세웠습니다. 자기도 이준석도 알고 있을 거예요. 윤석열 정부 빠르게 무너질 거라는 거. 윤석열이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식물 대통령이 되면요. 자기 자리가 더 커질 거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참 똑똑한 건 둘째치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나요. 그런데 윤정부 무너져 가면서 이준석이 보수당의 진정한 대표가 되면요. 대한민국에는 또 다른 재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준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젊은 정치 기술자 같아요. 선거 이기는 작전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세웁니다. 인정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나간 자리는요.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불죠. 실제로 이준석은요. 자기가 대표가 된 이후 그 짧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세대로 갈라놓고 남녀로 갈라놔 버렸습니다. 이준석 머리에는요. 국가 번영이나 민생 이런 것들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선거 기간 동안 본인이 세팅해갖고 선거에 이용해 먹은 공약들이 완전히 내팽개쳐지고 있는데도 신경도 안 써버리는 모습이에요. 이준석은요. 선거만 이기면 됩니다. 뒤에 어떻게 되건 어떤 오물이 남건 신경 안 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정치인이 배워야 할 철학 가져야 할 철학 이런 것들은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 말대로 정치를 아주 못댔게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의 싸움을 보면서 가장 속이 상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빨리 봉합이 되길 바랬던 이들은 누굴까요? 윤석열, 윤핵관 아니면 국민의힘? 아니요. 조중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총력을 다해서 세워놓은 정부가 흔들리는 모습이 정말로 보기 싫었을 거예요. 두 사람 싸울 때도 조중동은요. 가만히 기사를 쓴지 안 쓰는지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라고 지난 토요일 윤석열 부부가 빵 사먹는다고 대로를 통제하고 다녀갔죠. 서울시 한복판에서. 시민들과 스킨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통하는 자리도 아니었고 국민들 속으로가 아니고 국민들 속 터지게 길막고 다녀왔어요. 그냥 빵 사러 국민들 통제를 한 겁니다. 이것도 조중동은 침묵하죠. 침묵은 하지만요. 속으로 부글부글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든 정부인데? 하면서 열받아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고 국민의힘이 구간에 조심 들으세요. 조중동이 마음만 먹으면 이 정부 엎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칼묵이 칼묵다워요. 칼묵이지. 식사하십시오. 칼묵이 칼묵이 칼묵을